콩레츄레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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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의 올해 레코드 톱10 밀리언스 톱10 베스트 그룹 남자 축하합니다 콩레츄레이션 내 얘기 받았어 진짜 몰카인 줄 알았어 솔직히 나는 뭐지 톱10하고 밀리언이 사실 어느 정도 이거 받겠다고 했었어요 기대를 했어 예측을 할 수 있었어 콩레츄레이션 근데 뭐지 베스트 그룹 남자 너무 그리고 난 사실 베스트 그룹 남자 놀라서 일단 올라갔을 때 이게 일단 오늘의 수상 소감 마지막 수상 소감이겠다 그래서 난 사실 다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제 올해의 레코드 아니 그 전에 뭐였지 그 유진씨가 받은 거 나 그게 설마 왜 우리가 후보가 있었잖아 이상한데 근데 역시나 아닌 거야 근데 그래서 다음번에 진짜 기대 안하다가 우리 이런 거 올해의 레코드 엔시티 드림 축하합니다 잠시만요 유진 그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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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leaving again, darling